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들어가자 뭐야 이씨 지문 이게 뭐야 밥 시키는 건가?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짓을 발견했대요 단순 강도살인이 아니네 밀어 야 이 X들 뭐야 장기 두려움을 느끼고 세포 자체가 원래 X예요 황제 카지마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거 같아 X들 지금 어디 있어? 컴퓨터 하는 놈들은 내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 놈 좋다 X 한 번 해 보자 가자 총 있나 총? 지금 볼게 무조건 찾아야 돼 발라줄게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형아 비기 이 X 나한테 막 붙여